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십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답십리교회 임다비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동중환 앞에 어린이부 석이로 봉사하시는 임다비 석이님이십니다. 와, 바쁘신데 교과 공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분장부터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왜 임다비 석이님 안 나오시냐고 정말 많은 문의를 하셨습니다. 여름에 하게 될 성경학교 자료를 만드시느냐고 너무너무 바쁘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도 정말 감사한 시간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귀여운 기린도 데려왔는데요. 그렇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난주에 심판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심판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시간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분명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큰 소리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다니엘서는 이 심판이 시작되는 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다니엘은 작은 뿔의 활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시 가운데 하늘의 두 천사가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이 질문이야말로 다니엘이 가장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언제까지 성소와 성도가 작은 뿔에 의해서 짓밟히고 망하게 하는 죄악이 언제까지 용납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주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서 8장 14절과 24절의 말씀 보시지요. 성소에서는 뜰 안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의 첫째 칸에서 행해지는 날마다의 봉사와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해마다의 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들여지는 봉사를 통해서 죄인은 희생제물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짐승을 죽인 후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신성한 법괘 앞 휘장이 뿌렸습니다. 이 의식을 통하여 죄는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12일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연중 모든 봉사를 완결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2300주야 이후에 있는 성소 정결에 대하여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300주야의 예언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기에 똑똑한 다니엘도 그만 혼절하고 맙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도 혼절할 문제인데 성도들, 교사 여러분 저희가 힘든 건 너무 당연하겠지요. 이번 주 정말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2300주야의 이상을 설명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웅대한 응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다니엘서 8장에서 성수의 성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인 예수님의 봉사의 시작과 그의 잔혹한 죽음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교과입니다. 자, 그럼 가브리엘의 설명을 조금 더 공부하면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교과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메데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순냥, 그리고 그리스를 상징하는 순념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실체인 작은 뿔은 진리를 땅에 던지고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을 방해할 정교연합의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냥과 숫염소, 작은 뿔은 내용을 듣고 이해를 했지만, 다니엘은 2300주야 예언을 끝내 깨닫지 못하고 혼절한 채로 다니엘서 8장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기간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기원전 605년 시작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다음에인 537년에 끝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한 유대 백성들은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정말 이 땅에 다시 태어날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하는데 어느새 익숙해진 포로 생활에 안주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조급해진 다니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처럼 위대한 기도를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가브리엘을 보내셨는데 한번 우리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의 말씀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21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어떤 환상을 깨달아야 할까요? 다니엘서 9장에는 기록된 환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환상은 혼절한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한 8장 환상 부분 즉 2300주야의 환상에 관한 말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해석을 도와주려 하는 2300주야 예언의 실마리가 슬슬 좀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2300주야 예언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고령의 다니엘이 포로의 땅에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은 동족 유대인과 고국 유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국 애족의 이상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수강하기 위해서 일찍이 아프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을 택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상의 운명이 유대나라와 유대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메시아를 출생하게 될 유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1차적 관심사인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의 장래 운명부터 설명을 시작합니다 우리 2300주야의 실마리를 한번 좀 보실까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붐을 받으리라 여기 2300주야의 실마리가 되는 70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했습니다 71회 즉 70주는 날로 하면 491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하루는 역사적인 한 해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490년이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71을 정하였다 했는데 정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크입니다 그것은 자르다 잘라내다 할당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490년을 정하였습니다 즉 490년을 잘라냈다 했는데 그럼 어디서 잘랐을까요? 9장이 8장에 2300주야 이상의 해석임이 확실하기에 70주일은 2300주야에서 잘라낸 부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다니엘이 혼절하였던 2300주야 예언의 실마리를 저희가 얻게 되었는데요 혹시 다니엘처럼 혼절하신 성도님들 안 계시지요? 네, 이 얼굴에 해주신 귀여운 우리 페이스 페인팅 때문에 혼절하시려다가 깜짝 놀라시고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300주야에 대하여 실마리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은 490년 예언을 다니엘과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설하는 명령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중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와 바나인데요 슈브는 원래 상태로 돌리다이고 바나는 세우다, 짓다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예전처럼 돌리는 조서가 내리는 때가 70주일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선포된 여러 조서가 있지만 에스라 7장은 유대인들의 귀환과 그들 자신의 종교적 공동체를 예전처럼 회복하도록 허용한 조서가 BC 457년에 선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57년에서 시작한 70주의 예언에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될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일해와 예순 두일해가 지날 것이오 457년에서 일곱일해와 예순 두일해 즉 69주일이 지나면 AD 27년이 됩니다 그때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예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AD 27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실 것을 수백년 앞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69주일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이 절을 한글 킹제임스 역으로 보시면 의미가 더욱 분명한데요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메시아는 끊어질 것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마지막 7년의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말씀해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1회의 중간 즉 AD 31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확증하셨고 제사제도는 모든 예언적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연도가 몇백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죠 그런데 연도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까지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답니다 7회 굽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양을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절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 양이 죽던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가신 연도 날짜도 정확하게 맞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힘이 모자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아니지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도표와 같이 지키며 돌아가셨습니다 아 이제 묘교의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깨어야 나머지도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300주야 예언의 처음 70주일 즉 490년의 예언을 잘 공부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2300주야의 남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서와 같이 처음 490년은 예수님 초림에 적용되었고 AD 34년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490년은 2300주야에서 잘라낸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2300년에서 490년을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너무 어려운 산수 문제를 냈지요 우리가 예전에 산수 잘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 계산기를 한번 꺼내 보시고 2300 빼기 490 하시면 얼마가 나오죠? 1810년이 남았습니다 저도 헷갈려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1810년 남았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지요 계산기를 꺼내신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도표를 보시면 72일에 예언이 언제 끝나지요? AD 34년 딩동댕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 AD 34년에 2300주야 예언 중에 성취가 필요할 1810년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1844년 즉 490년 해석을 통해서 실마리를 얻게 된 우리는 이제 2300주야의 끝도 알게 되었습니다 2300년이 지난 1844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다니엘에서 8장 1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다크의 수동태인 리치다크인데 본뜻은 의롭게 되다, 회복되다, 옹호되다 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정결하게 되다는 의롭게 되다, 회복되다, 옹호하다 입니다 매일에 봉사로 더럽혀진 성소를 대속제 이래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또 회귀한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다고 말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1844년 하늘성소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귀한 백성들을 그분의 의로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이 옹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림 직전에 지성소에서 그분의 백성을 의롭다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일이 184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처럼 지성소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소의 정결은 대속제 이래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대속제일을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레위기 23장 26절부터의 말씀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옹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쁜 일이 있지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바쁜 거 뒤로 하시고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회귀한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의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대속죄일이란 심판의 날이 되었지만 회귀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삶은 좋을까요? 회귀하지 않는 백성은 그 백성 중에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가면 죄가 용서되고 그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엄중한 때입니다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주님께 나가는 단호한 결단이 심판의 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300주야의 시간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 살펴보았고요 또 2300주야 이후에 있는 성소의 정결과 심판 그리고 특별히 그것의 기산점이 되는 70주야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7일과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주제로 성도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벌써 끝나니까 좀 아쉽네요 자주 나와주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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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